안녕하세요. 판례공공 5분정립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자 판례공공 민사 연대 보증인과 회생 절차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11월 1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208-423 판결입니다. 판례공공 요지는 다음과 같고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공 5분정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고요. 원고는 연대 보증인이었고 피고는 주채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연대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돈을 일부 변제를 한 상태에서 자기가 갚은 돈을 최종적인 채무를 부담해 주채무자에게 돌려달라. 내가 갚았으니까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졌죠. 내용 한번 보시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 보증을 해줬습니다. 이 채무에는 담보도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근제당권 같은 게 설정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피고가 채무 과다로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생 절차가 인가 결정이 나서 회생 절차가 인가가 되면 채권액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갚도록 바꿔주는 게 회생 절차인간대. 그러면서 주채무액이 감액이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게 뭐냐면 주채무액이 감액이 되는 것이지 연대채무액까지 감액되는 건 아닙니다. 연대채무액은 별도로 존재하는데 이럴 때 원고가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주호 중에 자신의 연대 보증 채무 일부를 변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감액 이래서 1억 원인데 4천만 원으로 감액을 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5천만 원을 변제했다. 그러면 1억 원에서는 5천만 원밖에 안 했으니까 전부를 감액한 건 아닌데 감액된 채권, 4천만 원보다는 더 많이 변제를 한 거죠. 이렇게 변제를 하니까 너 채무액 없어졌으니까 나한테 내 5천만 원 너 다시 돌려줘.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 구상권 또는 변제자 대의로서 회생담복권을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피고는 재산이 없죠. 그러니까 담복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담복권을 가져가려고 한 사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주체무자가 회생 절차 진행 중에 연대 보증인이 주체무액의 일부를 변제하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일부입니다. 주체무액 전체를 변제하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주체무액 일부만의 경우에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만약 일부가 회생 절차 결정에 의해서 감액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좀 경우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회생 절차가 개시될 때에는 다른 전부 의무자, 그러니까 연대 보증인이죠. 연대 보증인은 채권 전액을 변제하지 않는 한 회생 채권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억 원, 연대 보증 채무가 1억 원인데 회생 절차를 해서 채무액이 4천만 원 줄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연대 보증인이 자기 채무를 해서 변제 대의를 하려면 1억 원 전부를 갚아야 회생 채권자의 지위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 사람은 7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을 해도 회생 채권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채권자를 제외할 수 있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담복권을 실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어요. 담복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즉 이때 이게 혹시 감액 금액, 그러니까 회생 절차에서 채무를 줄여놓잖아요. 1억 원을 4천만 원 줄어놓은, 이 4천만 원을 넘게 연대 채무자가 변제를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회생 절차가 들어가면 연대 채무자는 전액을 변제하지 않는 한은 이 최생 절차 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전액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는 원래 4천만 원만 받을 수 있었잖아. 그래서 내가 5천만 원 줬잖아.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전액이, 1억 원 전액을 주지 않는 한은 4천만 원, 원래 4천만 원 받을 수밖에 없게 됐지만 여전히 채권자는 연대 보증이 되어서 1억 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전액을 변제하지 않는 한 연대 보증인은 회생 채권자의 권리, 특히 회생 담복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문제, 이 판례 내용입니다. 결국 회생 절차라는 것은 채무자의 회생과 다수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회생 절차의 효력 규정은 일반적인 채권과 다릅니다. 일반적인 채무에서는 연대 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하면 일부를 대의할 수 있고 채권자, 원 채권자의 권리를 해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회생 절차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회생 절차에서 권리를 전혀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회생 절차의 특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는 게 좋고 따라서 이거를 잘 모르고 내가 회생 채무자의 변호인이거나 연대 채무자인데 함부로 변제해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11월 1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250087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유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배당이의 사건이고요. 원고는 승소한 채권자이고 피고는 다른 채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배당이의라는 것은 채권자끼리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한 다음에 받은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갖는 거죠. 나눠갖는데 원고가 내 돈 달라고 했더니 다 못 받은 거죠. 다 못 받으니까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점유자 A, B, C 3인을 상대로 차임상담 부당이득 청구미 인도청구를 해서 1심에서 승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되냐면 차임 7,300만 원을 줘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원서류도 주고 인도도 해라. 그리고 인도시까지 판결이 나고 인도시까지 월 600만 원씩 그러니까 매도 매칠부터 인도시까지 월 600만 원의 차임도 줘라. 이렇게 3개의 판결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확정된 차임 7,300만 원. 그 다음에 인도하는 청구. 그 다음에 실제로 인도될 때까지. 그러니까 매도 매칠부터 차임이 계산된 날 이후부터 계약 종료일이거나 그 이후부터 월 600만 원씩 내라. 이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 점유자 A, B, C가 항소를 하게 됩니다. 항소를 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데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담보 제공부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집행정지라는 것은 가집행의 일심 판결물에 적혀 있는데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가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막기 위해서는 이 집행 지연에 따른 손해의 금액을 담보를 목적으로 집행정지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담보 제공부 집행정지 결정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인도시까지 월 600만 원 차임 상당을 일정 기간 동안 담보를 맡기면 집행정지를 정지시켜주는 거죠. 집행을 못하게. 그 결정을 해서 1억 원을 공타가하게 됩니다. 3명이 각 1억 원을 공타가니까 대충 하면 3,300만 원씩 지금 냈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상태에서 피구가 다른 채권자. A라는 사람의 채권자, 점유자 ABC가 아니라 점유자 A, 이 사람의 채권자가 이 공타금에 대해서 회수 청구권, A의 공타금 회수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12.5년 8월 1일에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A가 얼마라는지 모르니까 3,300만 원에 대해서 아마 3,333만 원. 이거에 대해서 A의 채권자인 피구가 압류 전부 명령을 받게 됩니다. 전부 명령이라는 것은 채권을 양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완전히 넘겨받은 겁니다. 3,333만 원 다 가져가 버린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승소를 합니다. 승소를 하고 승소를 하니까 이 판결금 채권. 아까 말한 7,300만 원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인도시가 6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집행 권원으로 해가지고 1억 원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채권, 특히 A의 채권에 대해서는 두 번의 전부 명령이 있는 거죠. 두 번의 전부 명령이 있으면 앞에 있는 전부 명령이 우선 가져갑니다. 먼저 취득하는 거죠. 이 두 번째 전부 명령, 원고의 전부 명령은 2016년 5월 10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고는 전부 명령을 늦게 받았기 때문에 뭘 지금 못 받을 가능성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면서 원고는 2016년 12월에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가지고 점유자 B씨, 그러니까 피고가 압류하지 전부 명령을 받지 않은 B씨에 대해서는 3,300만 원 다 수령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의 공탁금입니다. A의 3,333만 원. 그래서 점유자 A의 3,333만 원에 대해서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전액이 배당입니다. 왜냐하면 피고가 전부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죠. 그래서 이 집행정지를 받았는데 원고는 지금 이 담보 제공부 집행정지를 받은 3,300만 원, A의 3,333만 원에 대해서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배당기일을 했는데 원심은 1,200만 원에 대해서만 받아가라고 해서 상고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아까 말한 1억 원은 집행정지를 받기 위한 담보로 제공된 건데 이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담보조 효력이 있느냐. 담보조 효력이 있다면 이거는 원고가 전부 명령을 늦게 받았지만 담보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 쟁점은 뭐냐면 원고가 지금 차임 채권 7,300만 원에 있고 그다음에 A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게 7,300만 원 중에 3분의 1 그다음에 3,600만 원이 연체 차임이죠. 그러니까 인도시가에 발생한 새로운 차임이죠. 이 중에 1,200만 원은 A의 차임으로 발생하는데 이 중에 어떤 거를 다 충족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1억 원은 강제 집행정지로 인해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막혀진 거기 때문에 기본 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게 아니다. 즉 7,300만 원은 담보조 효력이 없다. 담보조 효력은 오로지 인도시까지 발생하는 월 600만 원에 대해서만 발생한다. 그리고 공탁금 회수를 하면서 통상 담보권 포기서를 제출하는데 이거는 담보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담보권 실행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건 담보권 시소한 게 아니다. 포기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담보 효력이 있고 다만 3,600만 원에 대해서만 담보 효력이 있고 그렇다면 이 중에 어떤 채권에 만족하는 취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안분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원고의 담보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냐면 A의 인도시까지 발생하는 3,600만 원 중에 A의 1,200만 원에 대해서만 담보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이 1,200만 원만 원고가 가져가고 나머지 3,300만 원에서 2,133만 원은 피고 가자는 게 맞다. 그래서 원심이 맞다라고 해서 상고 기각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1억 원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지금 알 필요가 있죠. 담보 제공부 집행 경지에 있어서의 1억 원은 담보조 효력이 있고 그 담보보조 효력은 연체 차임에는 안 미치고 인도시까지 발생한 집행을 지연했다는 손해금 이것만 미친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 효력에 많이 미치기 때문에 A의 공탁금은 그 효력에만 미친데 A의 부담분이 1,2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1,200만 원만 원고가 받아갈 수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이거는 배당에서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여기서 핵심은 1억 원이라는 거 담보 제공부 집행 경지 결정에서 1억 원은 그 담보, 그러니까 집행은 지연했다는 손해금에 한해서만 담보조 효력이 인정되고 이거는 전부 명령의 효력에 앞선다는 게 핵심이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때 A의 공탁금에 대해서 압류할 때 이거 담보금 전집으로 압류하거나 기재를 했다면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압류 경영을 받았기 때문에 1,200만 원만 받게 된 거죠. 이 사건은 좀 집행 경기부 공탁금 회수하는 데 있어서는 꽤 중요한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기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연속된 명의신탁과 제3자 보호사건입니다. 선고일인 2021년 11월 1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72-725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5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토지의 원소유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명의신탁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죠. 피고는 명의신탁, 수탁자. 명의만 받은 사람. 이 사람도 근제정권을 받은 농협입니다. 농협에서 상고를 했는데 졌다가 파기환송해서 최종적으로 이긴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2014년 1월에 A라는 사람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등기를 A명의로 해줬죠. 지금 등기가 A로 되어 있는 거예요. A가 채무담보로 B한테 근제정권을 설정해줍니다. 자기 땅도 아닌데 B한테 근제정권을 설정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A는 여러 채권자로도 가압류 등기를 받습니다. 토지가 A토지로 되어 있으니까 가압류도 A, 이 토지에 계속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B가, A가 B한테 이거 너한테 넘겨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니까 B가 그러면 내 아들인 스몰 B한테 넘겨주라. 아들한테 넘겨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B는 A의 채권자들을 다 변제해서 가압류 등기를 다 없애고 다 없애고 그리고 나서 B한테 명의 등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B가 농협으로부터, 피고 농협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는데 이거를 다시 아버지한테 줍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은 아버지 명의의 근제정권을 다 말소하고 자기 땅이니까 말소하고 피고 농협의 근제정권만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는 어떻게 되었냐면 A와 B의 아들이 명의에 갖고 그러고 나서 B의 아들이 피고 농협한테 근제정권을 설정해줬죠. 그런데 원고하고 A 사이에서 명의시착 약정이 있었던 거고 이 A와 B의 아들 사이에서도 명의시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실제로 B한테 넘기려고 했는데 B가 안 넘겨주고 B의 아들을 넘겨줬기 때문에 명의시착이 된 거죠. 그래서 두 번에 열쳐서 명의시착이 되니까 원고가 B의 아들에 대해서 사회행위 취소 다른 사정이겠죠. 이걸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진정 명의 회복 이거 다 무효다. 무효라고 해서 소유권 이전기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명의시착이 있었기 때문에 명의시착, 소유권 등기는 다 말소가 되는 거죠. 말소가 돼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거는 A가 결국 원고가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소유권을 회복을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피고 농협의 근제정권 이게 과연 효력이 있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A와 B의 아들의 등기는 모두 명의시착 약정에 따른 등기 명의이기 때문에 부식법상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 B의 아들은 부식법상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가 되니까 어? 그러면 무효인 등기에 기초한 피고 농협의 등기도 무효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원심은 A와 B의 아들이 모두 무효이기 때문에 제3 무효등기고 무효 등기를 바탕으로 피고 농협의 등기도 무효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연속된 명의 신탁에 있을 경우에는 최종의 명의 수탁자로부터 새로운 권리관계,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은 제3자가 맞다. 따라서 연속된 명의 신탁이 있어서 B의 아들로부터 근제당권을 받은 피고 농협은 부식법상 제3자가 맞다라고 해주는 거죠. 따라서 피고 조합에 근제당권이 유효하기 때문에 원고는 명의를 회복은 했지만 근제당권은 말소시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새로운 제3자이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은 명의 신탁에 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들이 쭉 나오면서 명의 신탁자를 보호하지 않게 됐습니다. 횡령죄가 안 된다는 말은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명의 신탁자라. 결국 명의 신탁에 따른 제도를 사실상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그동안. 그러면서 이 판례도 결국 최후의 제3자를 보호하는 거죠. 결국 명의 신탁에 따른 위험은 니들이 부담하는 거지 제3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야. 결국 제3자는 다 취득할 수 있고 심지어는 수탁자가 횡령을 해도 처분을 해도 횡령죄 안 돼. 결국 명의 신탁에서 수탁자에 대한 보호는 점점 더 약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신탁자에 대한 보호가 점점 더 약화되고 있고 이런 유사 취지의 판례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거고 향후 명의 신탁에 관한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이 있을 때도 점점 명의 신탁자를 보호하지 않는 방향의 판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원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집합건물 경락과 대지 사용권 사건입니다. 성공일은 2021년 11월 1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278.170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대지권 지분 이전 등기 청구의 소호입니다. 원고는 건물의 경락인이고요. 피고는 부동산 신탁회사입니다. 그리고 피고 보조 참가인은 시행사 그러니까 건물을 원래 했던 소유자 이 사람이었는데 신탁회사가 대지권 지분 못 덜어준다라고 상고를 했는데 최종 폐소한 사건이죠. 내용 한번 보시죠. 이 시행사, 보조 참가인이죠. 시행사는 2002년 9월에 토지에 관해서 피고 신탁회사에게 신탁 등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신탁 등기는 외부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자인데 소유만 등기만 하고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신탁자의 의사에 따라서 처분하거나 이익을 하는 게 신탁계약입니다. 이 시행사는 이 토지에 대해서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채권자가 60억을 시행사에게 대회를 해주고 시행사의 건물에 가압류 등기를 합니다. 이때 가압류를 할 때는 아직 보존 등기가 안 됐는데 90% 정도 완성이 돼 있었어요. 아직 건물을 완전히 완성했는데 90% 정도 서 있으니까 이 채권자가, 시행사의 채권자가 여기다가 가압류 등기를 해버린 겁니다. 가압류 등기를 하면 시행사 명의로 등기가 되고 동시에 채권자 60억에 대한 가압류도 같이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존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존 등기, 건물의 보존 등기 당시에 건물은 시행사가 소유고 대지, 토지는 신탁회사 소유가 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행사는 건물에 대해서 신탁의 소유권 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다시 신탁 소유 등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건물의 등기가 신탁회사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원고가 경매를 해서 경락을 받았습니다. 경매를 하면 가압류 등기를 한 그 상태, 그 상태에서 확정이 돼서 그 상태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건물을 받았어요. 받으니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건물이 집합건물인데 전유부분은 내가 받았는데 대지권이 없어. 그리고 대지권을 신탁회사에게 달라고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대지권이 없으면 건물을 철거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문제를 읽었습니다. 건물 경락이니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서 대지 사용권을 가지느냐. 지금 경락의 대상은 건물만이었는데 토지는 경락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토지 사용권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집합건물의 법리에 관한 거냐 법정지상권 법리인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신탁 시 대지 사용권. 건물의 대지 사용권은 신탁계약 내역상 대내외적으로 수탁자가 소유자임을 전제로 판단한다. 무슨 말이냐면 수탁자가 토지를 신탁을 하고 자기는 건물을 지어가지고 전유부문을 했다. 그런데 대지 사용권은 신탁회사가 있으니까 시행사가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대지 사용권조차도 소유자, 건물 소유자, 그리고 신탁자의 신탁자인 시행사가 둘 다 갖고 있는 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건물이 지어질 당시에 이 건물은 대지 사용권도 시행사의 소유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전유부문과 대지 사용권은 불가분적, 일체불가분성이 있기 때문에 함께 매각이 되는 거다. 따라서 대지권 등기가 맞춰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유부문과 함께 매각이 되는 거고 법정지상권은 이 상태에서는 피고가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동일 소유자가 아닌 건 맞다. 경매시가 아니라 가압률 등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 이 말은 맞는데 이 사건은 법정지상권에 따른 판단을 한 게 아니고 집합건물 법률에 따른 거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성인 여부가 무관하다고 대법원을 판단한 겁니다. 두 가지를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법정지상권은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 사안에 적용 안 된다. 이 사안에 뭘 적용이 되냐. 집합건물 법률에 적용되고 집합건물에 있어서는 전유부문은 분리가 안 되고 한꺼번에 팔린다. 따라서 원고에게 대지상권이 있다라는 게 최종 결론입니다. 이 피고 대리인은 법정지상권이 성인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는데 대법원은 이거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을 해줬고 집합건물 권리에 따른 대로 판단을 했다라는 게 대법원이고 집합건물에 있어서는 대지상권은 종속적 일체 불가능성에 있어서 같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경매시에 대지상권에서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요거와 유사한 사안인데 약간 다른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토지에 대해서 지금 이 사건은 신탁등계가 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요거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뭐 계기가 있으면 설명할 수 있겠지만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신탁등계가 되었을 경우는 이 판례의 결론에 따라서 대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해서 근저적에 설정된 경우에는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꼭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오늘 너무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하지 않겠고 신탁등계가 중요하다는 거 근저당등계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공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자 판례공공 민사 종중 유사단체와 종중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1년 11월 1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38-902 판결입니다. 판례공공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공 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고요. 원고는 종중입니다. 종중이 소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상고를 했는데 파기 환송돼서 이긴 것 같지만 결국은 상고인이 패소한 사건입니다. 내용만 보시죠. 원고는 고유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단체라고 표방을 했습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 종중은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공동 선조를 기초로 해서 모든 후손이 됩니다. 모든 후손에는 여자도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의 옛날에는 종중은 남자로만 구성돼 있었어요. 그런데 대법원이 2002다 1278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 판결에 의해서 여자도 종중에 종중은 포함된다 라고 하니까 이 원고 종중을 어떻게 하냐면 회칙을 만듭니다. 회칙을 만들고 남자로만 이루어진 종중이라고 회칙을 만든 다음에 스스로를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단체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원고 종중은 2019년 1월 27일 날 남자에게만 총회 소집을 하고 대표자를 선출한 다음에 이 대표자에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이 원고 종중의 후손 중 일부는 여성들이 종중원 지휘 확인의 소리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있었던 거죠. 문제는 이 종중이 남자로만 구성된 걸로 제한해서 운영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원심은 이거는 종중 유사단체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패소시켰습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대표자의 유무는 직권 조사 상황이고 그러면 이 종중 유사단체의 종중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종중이라면 성년 여자도 종중원이기 때문에 이를 배제한 총회는 무효고 따라서 대표자 권한도 없고 따라서 대표권도 없다. 그러면 이 원고가 종중인지 종중 유사단체인지를 입증을 해야만이 대표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거는 직권 조사자로 해서 판단해야 되고 혹시라도 고유 종중인지에다 불구하고 우회수단으로 유사단체를 표방했는지 여부를 법원이 잘 판단하라는 게 대법원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대법원 판결과 여자도 종중원이기다라고 하는 판결 이전에는 남자로만 되는 회칙을 만든 적이 없고 그 이후에 부랴부랴 남자로만 회칙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여자 종중원이 소송까지 했다면 이 원고의 종중은 고유 종중일 가능성이 크다. 이거 다시 한번 판단해 보라고 해서 파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파기받은 원고가 고유 여명의 종중이기 때문에 대표권이 없고 따라서 각하를 해야 될 사건이 될 겁니다. 실무에서는 종중 사건이 붙으면 가장 중요한 게 대표권 유무가 중요하고 특히 대표자 섬출 과정이 중요하고 그 대표자 섬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는 총회 소집 절차입니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총회 소집 절차 그러니까 총회 소집 절차를 하려면 매년 일정한 날에 시제를 지낼 때 총회의를 보통 청해하는데 총회 소집한다고 일간신문은 한쪽에다가 내고 거기다가 언제 언제 오니까 와라 라고 하고 그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총회를 하게 되는 게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원고 종중 이 사건 종중처럼 남자에게만 통지해가지고는 총회 소집 절차가 명백히 무효가 되기 때문에 대표권 인식이 안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규약만으로 종중 유사단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실제 이 종중 유사단체가 어떻게 형성됐고 그 재산이 종중 유사단체가 된 이후에 취득한 건지 아니면 원래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 갖고 있던 재산을 갑자기 종중 유사단체로 바꾼 건지 이거는 잘 봐야 되고 이 사건은 결국 원고 폐소 사건이지만 속 악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고는 대표자를 다시 적법하게 선출한 다음에 소재기를 할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여자 종중을 안 받을라는 종중은 대표자 선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다시 소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소송하기는 어렵고 다시 소송을 재개한다고 해서 승소하는 보장도 없고 결국은 폐소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종중 사건에 있어서는 이 판례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조세범과 사기죄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1년 11월 1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도 7831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특겹법 위반 사기 사건이고요. 예비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기속된 사건입니다. 상고인은 검사고요.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검사가 사기 무죄에 대해서 상고를 했는데 사기 무죄에 맞다라고 판결이 된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구인들이 기망행위로 국세청의 기망행위로 허위 자료 제출 법을 속여가지고 부정환급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어떻게 기소를 했냐면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로 기소를 하고 예비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를 한 겁니다. 원심은 사기에 대해서는 무죄를 하고 예비적 범죄인 조세범 처벌법만 유죄를 하니까 검사가 왜 주의적인 사기 무죄을 했냐 상고를 했는데 기각된 거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기망행위로 조세포탈 조세환급 등의 공제를 받는다 할 때 사기죄가 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원칙적으로 국가나 공공계열을 상대로 한 사기도 가능하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국가나 공공계열을 상대로 사기 가능하다. 그러나 별도의 처벌 규정 조세범 처벌법 같은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고 특히 조세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권력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조세의 경우 조세범 처벌법을 처벌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종전의 판례를 재확인합니다. 2008도 7303의 판례를 재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종전의 판례가 있었으면 불구하고 지금 사기죄 된다고 우겨가지고 지금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이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아니냐면 이 검사들이 요즘은 주의적 예비적으로 저인방식 기소하는 게 많습니다. 선택적 기소하고 주의적 예비청구 기소하고 이런 식으로 막 기소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 판례에 사기죄가 될 경우 조세범 처벌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냥 주의적으로 사기하고 예비적으로 조세범 처벌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피고인의 경우에는 사기죄도 방어해야 되고 조세범도 방어해야 되고 방어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기죄의 행위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범죄를 사기로 기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적으로 다 사기 기소하고 예비적으로 특별법 위반 국가보조금 위반 무슨 특별법 에너지 이런 식으로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법원이 사기죄에 대한 광범위한 적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기죄를 막 하게 되면 모든 범죄에서 기본적으로 사기죄를 다 먼저 놓고 나머지 범죄를 예비적으로 다 해서 그러면 피고인의 방어가 너무 어렵고 국가가 특히 검사가 너무 지나치게 공권적인 걸 남용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육교회는 주의적 사기의 무죄에 대해서 상고까지 해가지고 결국은 상고 기합됐죠. 이런 경우에는 방어권 행사에 큰 문제가 있고 특히 이럴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소송료도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거는 샤옹에 어떤 식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의적으로 무죄가 받게 되면 일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래야 되지 이런 식으로 주의적을 남발하는 경우에는 선택적 기소도 남발하는 경우는 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 이 사건에서는 안 된다는 게 핵심이고 특히 주의적 예비적 청구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런 판례 잘 기억해 둬서 주의적 무죄 주장을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비트코인과 재산상 이익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1년 11월 1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도 9855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유지인은 다음과 같고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공부 5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특경법 사기 사건이고요. 상고인은 피고인인데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비트코인을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고 주장한 거죠. 내용을 보시죠. 피고인이 사기를 쳐가지고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기로 계좌이체를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비트코인을 이체받아가지고 가져간 거죠.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피고인이 뭐라고 했냐면 비트코인은 그냥 컴퓨터 파일인데 이게 무슨 사기죄 재산이익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비트코인 이게 가상화폐에 많이 거래를 하죠. 거래를 하는데 피고인이 재산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상고를 하게 된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서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이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사 이익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 재산사 이익이 되고 사기죄 맞다라는 겁니다. 이 이 판례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무 내용이 없죠. 비트코인 재산사 이익이 된다. 이거랑 비슷한 판례로 범죄수익환습법이라고 해서 음란물 유포나 도박장 개장을 해서 얻은 수익 그 수익을 비트코인으로 바꿔놓은 거 이거를 몰수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례가 이전에 있었습니다. 2018도 3619에서 그때도 비트코인은 재산사 이익이 돼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 라고 해서 재산 인정한 판례가 있었고 이 판례에서는 이제 요거는 재산 그러니까 자기가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재산 요거에 대해서 한번 몰수의 대상이 된다라고 한번 판단한 적이 있고 그 이 사건은 비트코인의 재산사 이익이 된다라는 게 한번 판례가 된 거죠. 요거 유사한 걸로 게임 아이템도 재산사 이익이 됩니다. 게임 아이템도 결과적으로는 파일이죠. 파일이고 이 파일은 나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계정에 있는 겁니다. 계정에 있는데 내 계정에 서버에 그러니까 게임사의 서버에 있는 내 계정이 있고 계정에 내 밑에 소속에 파일이 저장되거나 뭐 거기에 이제 입력이 되는 거죠. 이제 그것도 재산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게임 아이템을 사기일이 쳐서 가져가는 경우도 가능한 거죠. 이 재산사 이익이라는 것은 굉장히 넓게 인정합니다. 재산 정제적 가치가 인정되면 폼 높게 인정되는 게 재산사 이익인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인터넷에 보면 어떤 셀럽 미국의 셀럽이 자기의 방구를 병에 담아서 120만원에 파란 해투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방구를 담긴 병이 있겠죠. 그것도 재산사 이익이 됩니다. 재산이 당해되고 계속 사기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폭력하게 인정된다. 그리고 이 판례의 핵심은 비트코인을 대법원이 판례로서 재산사 가치를 인정했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 홍보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자 판례 홍보 형사 제3자 임의제출과 유법증거 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1년 11월 1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6도 348 전원합지의 판결이고 매우 중요한 판결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별 5개짜리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판례는 판례 홍보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 홍보 모모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성법부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사건이고 상고인은 검사였습니다. 상고 기각됐죠. 증거를 못 쓴다고 원심이 하니까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는데 대법관 전원일치가 된 겁니다. 이 전원일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모든 사건은 소부 대법관 4명이 있는 소부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소부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에 전원합지로 넘깁니다. 그럼 전원합지에서는 당연히 전원일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견이 없음에도 말고 전원일치가 나온 것은 이거는 중요한 판결이기 때문에 소부에서 할 수 없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올렸고 대법관 전원이 일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는 겁니다. 사직왕이 이렇습니다. 이 피해자가 2014년 12월 11일 날 몰카 피해를 내가 몰카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면서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전화기 두 대를 임의로 제출합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촬영한 피해자를 촬영한 휴대전화가 한 대가 있고 또 한 대는 그냥 가져온 겁니다. 그냥 가져온 다른 휴대폰에서 2013년에 다른 피해자 A, B를 촬영한 영상이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그 당시에는 전화기 두 대를 제출했을 때는 제출 범위를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나 피해가 입었다고 제출했지 특별히 명확하지도 않았고 경찰도 뭘에 관해서 지금 제출하는지도 확인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피해자 2013년 피해 영상으로 확보를 했죠. 두 개를 보니까 나왔어요. 그러니까 피해자 A, B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이거 피해자가 맞다. 동의하게 찍은 게 아닌 게 맞다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법원에 영장을 신청을 해서 2014년 영상에 대해서 영장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관계 내용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삼자가 이미 제출한 피의자의 증거 저장매체 이 증거는 제한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거냐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입니다. 제삼자가 이미 제출한 피의자의 증거 이거를 제한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거냐 대법원은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압수 범위 제삼자로부터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제출자로부터 제출 범위를 확인받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원칙과 예외가 지금 전도가 됐는데 원칙은 뭐냐 원칙은 저장매체 압수할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신문이나 기사에 나오면 포렌식에서 다 가져갔다고 맨날 그러죠. 핸드폰 가져갔다고 다 원래 안됩니다. 원래 안됩니다. 원래 안됩니다. 원칙은 뭐냐면 파일만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파일만 그런데 실무상에서는 현장에서 파일을 다 뒤집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이미지 이미징에서 통째로 하드복사를 해서 가져가거나 휴대폰 자체를 가져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거는 원래 예외였습니다. 부득이한 사주가 있을 경우만 가져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가져갈 때는 반드시 제출 범위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게 대부분 말입니다. 압수 범위를 특정해야 된다. 어떤 사건에 관해서 파일을 가져간다고 써야지 통째로 가져가는 거는 압수 범위 특정이 안 됐다고 보는 거죠. 통째로 가져갈 수 없다. 가져갈 때는 반드시 너 무슨 무슨 사건에 관련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가져간다고 반드시 밝혀야 된다는 게 압수 범위에 관한 내용이고 그렇게 압수가 된 하드 복사된 거라든지 혹은 핸드폰이 있으면 피의자 소유자인 피의자가 차별권을 보장을 한 상태에서 수색을 해야 된다. 이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가 있죠. 불분명할 경우에는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들은 포함이 되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동안에는 몰카 범죄로 하나 압수를 했는데 다른 몰카 사유 나오면 다 증거로 썼어요. 근데 대법원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동종 유사함으로는 안 된다는 게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특히 여기도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죠. 피의자의 저장 매체를 재산자로도 임의 제출을 받는 경우에는 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피의자로도 받을 때는 좀 더 정황 증거나 간접 증거 여러 개를 포함할 수 있지만 재산자로 받을 때는 그런 거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우연히 발결 시에는 즉시 탐색을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별도의 압수수증 영장을 발부받아야 된다. 그 상태에서 그 압수물을 취득해야지 일단 압수물을 취득하고 나서 조사한 다음에 사후에 사후에 압수수증 영장 탈세로 받았다. 먼저 취득한 증거가 유법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게 대법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연히 발견 시 탐색을 중단하고 반드시 바로 영장을 받아야 됩니다. 영장을 받아야 되고 영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한 거는 나중에 영장 받아도 다 쓸 수 없다는 게 이 판단의 예정입니다. 결국 피의자 소유 관리의 저장 매트를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압수수증이 특정해야 되고 이 경우는 훨씬 엄격하게 본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취지고 그 범위 내에서 간접 정황 증거는 가능하지만 동정범죄라는 이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수색 확대를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즉시 영장을 받아야 되지 중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후 영장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지지자 증거에 관한 유법순위 증거 시에는 이 판례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 전원일치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건 이 판례가 지금 11월 18일에 내려졌죠. 그러니까 지금 1월달이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증거에 관한 사건에도 이 판례 적용되니까 이 사건에 관련해서 디지털 증거 중에 압수 범위가 무한히 확장됐다거나 제3자로부터 확인됐는데 압수 범위 측정이 안 됐다거나 사후 영장 받아서 썼다거나 이런 거 다 무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 반드시 기억해서 향후 한 6개월에서 1년 안에 있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판례에 대해서 혹은 1심 판결 항소식 판결 다 무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도 지금 된다고 하는 게 이거입니다. 지금 있는 사건이 다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사건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적용된다는 게 중요하고 향후에도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에 관한 증거가 나오면 이 판례 반드시 기억해 줘서 혹시라도 유박수지 증거인지 아닌지 확인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무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의 중요하고 수사기관을 써는 이 절차 반드시 기억해 줘서 즉시 탐작 중단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압수 범위 측정해서 받아야 되고 그 범위 내에서 수색을 해야 되고 그 범위 넘는 범위 수색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 에만 영장 즉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반드시 기억이 되기 때문에 이 판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향후에도 디지털 증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실무가 바뀔 수 있는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